오!! 안녕! 와... 안 뜨거워요? 뜨거울 건데.. 미쳤다. 맛있어요? 진짜 미쳤어요. 대신 말해.. 먹을만 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팔아야 돼요... 몸마우크 너무 맛있죠? 고기만 먹으라고 해도 되나? 고기 안 먹으라고? 고기 안 먹으라고? 아니 배우는 척 안 돼요? 안 어울린 거 아니야! 배우는 짓이 안 돼요! 아니 그러니까 회원 등록을 해놓고 몇 번 넘어진 다음에 안 되겠습니다 고기나 먹죠 그러면 고기는 야외에서 먹어야 되거든 고기는 야외야! 고기는 야외야! 솔직히! 시내에서도 잘 드시잖아요 너무 잘 익혔다! ASMR! 잘 드시네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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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드시네 아이고 고기도 드릴까요? 네 아니 보통 타고 먹어야 이게 순서가 좀 맞지 않나? 되게 신기하네 너무 좋아요 난 너무 좋아 그럼 집에 가서 거꾸로 봐 내가 먹기로 봐야 돼 아아 그러면 순서가 좀 먹겠다 그럼 맞지 그러니까 후음쇠에 가서 잘 할 것 같다 거꾸로 봐 그렇지 지금 일단 그럼 수업 준비 좀 이거 하나만 먹고 갈게요 아 네네 생각하는 것보다 체력 소모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미리 먹어주는 거예요 미친 선생님 갔으니까